자 금일 외국인이 24,143주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6,742주 매도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개인이 7,182주 매도했습니다. 지금 HLB는 장기 투자자 인내심을 가진 이런 투자자들만이 핑크 다이아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기간은 딱 정해져 있죠.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11월 27일 오늘 엘리바하고 합병이 되죠.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100% 다 가져오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내일이나 모레 네오레바 설립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네오레바 설립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면 이제 11월도 다 가는 거죠. 11월도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오레바 설립 12월달 될 거고 12월부터는 이 공매들이 상당히 불법적인 공매를 좀 하기가 힘든 그런 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이제 12월도 네오레바 설립이 되고 나면은 12월도 이제 금방 갑니다. 이거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12월 한 달 금방 지나버리죠. 그러면 드디어 202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지루함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특히 공매 세력들이 특히 HLB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죠. 워낙에 좀 크게 물려 있고 HLB는 지금 루머를 뿌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가의 흐름을 막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주가를 계속 막는다고 해도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치가 계속 단계 단계에 가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엘리바 하고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저거 정말로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부정을 하다가 이제 엘리바 하고 합병이 실제로 이제 되죠. 오늘 실제로 되는 겁니다. 공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드디어 합병이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한계단 한계단 이렇게 올라 서고 있죠. 자 이제 합병이 마무리 되면 네오레바 설립도 이제 되고 만수르 기업하고 네오파마 하고 이렇게 5대5로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리보세라닙의 확장성을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항암제 들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들로 보면은 3세대 면역항암제 부분하고 이렇게 콤보 진행을 하게 되면은 3세대 면역항암제에 이런 적응율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각종 암종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확장성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시간이 계속 가면은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단일 아이템으로 크게 대박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애플도 그렇고 하나 제대로 터뜨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들은 한 뭐 10년에 하나 정도 나와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리보세라닙이 이제 약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은 아이폰이라는 그런 메이커가 하나 형성이 되고 아이폰2 아이폰3 하듯이 간암 위암 대장암 선양 낭성 암종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암 부분은 그런 고속도로로 달리기 위한 그런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회의록도 왔고 3차로 방향성도 정해진 걸로 이렇게 암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계속 부정을 해도 팩트로 팩트로 지금 다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데이터와 그리고 계획한 부분들 다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 실제 팩트로 다 그냥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HLB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봉 흐름을 좀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오늘 어제 또 찌라시 뿌렸죠. 블룸버그 쪽에서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을 바로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KBS 기사 뭐 어쩌고 하면서 바이오주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침에 또 뉴스를 냈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하나하나 실행을 현실화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HLB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걸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좀 밀어냈죠. 밀어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하고 또 밀어내고 회복하고 밀어내고 회복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주 큰 호재들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크게 크게 변화를 주는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면은 주가는 그 기업 가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제 뭐 기다리는 게 정말로 힘들죠. 기다림과 지루함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버도 얘기했죠. 정보 다음은 그냥 인내심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 인내심이 누구나 이렇게 다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자꾸 공략을 하고 있죠. 자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우니까 각종 불법 루머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부분은 결국은 다 거치게 돼 있죠.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은 5일선 부근에서 5일선 부근에서 꼬리를 달고 11선 부근 이 사이에서 마무리가 됐죠. 거래량이 한 98만 주 정도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죠. 에너지가 계속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은 방향성이 어느 방향성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중전기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되죠. HLB 지금 정황상 에스모 베스트 수상을 했고 그런 약은 단 한 번도 리젝이 된 적 없고 FDA 승인을 받고 어떤 식으로든 판매가 다 되고 있죠. 자 그런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HLB의 방향성은 상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프리 NDA 회의록도 나왔고 자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이때 HLB하고 이때 HLB는 완전히 다르죠.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가격보다도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뭐 조정하는 지루하게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지루할 수 있죠.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그냥 계속 즐기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 하나 더 붙여서 팔면 된다 요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죠. 항서제약 요때 리보세라닙 가져와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4년 딱 기다렸으면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그냥 한 4년짜리 적금 났다 또는 뭐 3년짜리 적금 났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항서제약은 그러나 중국 한 군데죠. 그러나 HLB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당히 눌려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크게 한번 치솟고 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항서제약의 이런 흐름을 보면 HLB의 미래 주가 지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서제약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크죠. 전 세계이기 때문에 위암 쪽 부분 말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부분들은 항서제약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항서제약 리보세라닙으로 시가총회 67조 갖다 놨죠. 저런 추세로 가면 항서제약도 이제 100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100조 정도는 거뜬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HLB는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플레이어죠. 그리고 전체 암시장을 보면 항서제약하고 HLB는 일단 비교사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지루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2% 정도 빠졌죠.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고 기관도 많이 흔들고 있죠. 흔들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의 위치에서는 크게 흔들기도 어렵죠. HLB는 크게 흔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뭐 공매 수량 한번 봐야 되겠지만 공매는 계속 수량 늘어나고 있죠. 어느 순간 엄청난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작용할 겁니다. 지금 허위 찌라시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매동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24,000주 들어왔죠. 기관이 오늘은 16,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어제 많이 들어왔다가 오늘 매도했지만 투신 쪽에서는 오늘은 관망했죠. 그리고 금투하고 사모펀드 사모펀드에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펀드 지금 말이 많죠. 사모펀드 금융투자 7,000주 정도 팔았고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인기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팔면서 지금 특별하게 SK바이오랜드처럼 오늘 SK케미칼이 치매패치제 가지고 FD 승인을 받았죠. 그런 부분으로 SK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좀 좋지 않았죠. 상당히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거리로 많이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라전 같은 경우에 8.7%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던졌죠.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고 ABL 바이오는 기관이 많이 던졌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외인들었고 오늘 외국인이 또 기관이 코스닥 많이 팔았지만 HLB는 외국인이 또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이 좀 팔았고 생명과학은 쌍거리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냈죠. 오늘도 보냈습니다. 11월 27일이고 이렇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나중에 내가 팔 시가총액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다리기 힘들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가는 그런 단기투자자들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개개인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매일매일 인내심을 잘 발휘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시가총액까지 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